128일 투쟁이 이권한지 1년의 시간이 지났다. 부산고등법원에서 1990년 2월 6일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128일 파업투쟁 지도부에 대해 1진보다 높게 구형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이영현 5대 노동조합위원장이 연행 구속됐다. 동시에 우기하 수석 부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명장이 발표됐다. 다음 날에는 완전 무장한 사법경찰 25명이 노조사무실에 난입하여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그리고 회사는 단협과 임금협상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회사 측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노동자들을 도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회사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쟁의 행위 돌입이 결정됐다. 즉시 비상대책위가 꾸려졌다. 현대중공업의 노동자가 파업을 앞둔 1990년 4월. 정부와 자본은 KBS의 노동자투쟁과 전노앱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투쟁에 고심하고 있었다. 정부와 자본은 항상 그랬듯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다. KBS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해산시켰다. 이런 속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 파업에 직면한 정부와 자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움직였다. 현대중공업 회사는 대의원들을 업무방해 및 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정부는 긴급노사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대중공업 투쟁을 정치적인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노동자 투쟁의 전 내각 차원에서 파업 초기 단계에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체제 수호 차원이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에 노동자들은 연대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단역 임금 협상 중이던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최대한 투쟁의 보조를 맞추기로 결의하는 한편 4월 26일부터 대의원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민주노조운동의 선봉인 마창노련은 4월 26일부터 잔업거부투쟁을 해나가는 한편 공권력 투입 시 동맹 파업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의했다. 현 청년은 미포조선 노조사무실에서 미상대책회의를 열고 현대그룹 연대투쟁 선언문을 채택하는 한편 공권력 투입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90년 4월은 현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총자본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총노동 간의 일대격전을 눈앞에 둔 상황이 됐다. 이런 일대결전을 앞두고 정작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지도부 내에서는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4월 24일, 진민복 비상대책위 의장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잠적해버렸다. 비상대책위 의장직은 김용환 국위원장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25일 파업 첫날에 울산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일단 작업장으로 돌아가 정상조합을 재개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김용환은 비대의 의장직을 의장직을, 양문식은 기획국장직을, 정혜성 부위원장은 홍보국장직을 90년 4월 26일 080으로 사퇴하는 바입니다. 최고 지도부 중 남은 사람은 2명뿐이었다. 그 중 한 명은 중공업에 합병된 지 얼마 안 된 현대엔진에서 온 사람이었다. 결국 한 명만 남았다. 그가 이가병 사무국장이었다. 우리들이 찾고자 하는 정당성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위원장 제재하에서 기민하게 움직였다. 소위원, 선봉대, 기동대, 정방대원들이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공권력 조기 투입에 대비해 나갔다. 정문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텐트 주변에 민주합격포를 설치한 다음 화염병을 제작, 볼트, 너트 등을 준비했다. 공권력 투입을 하루 앞둔 27일 정부는 울산 동구 지역에 1만 2천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 노동자들 누구나 공권력 투입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 상황에서 지도부는 전술을 고민해야 했다. 작전명 미포만 작전 디데이는 28일 새벽 5시 진압은 시작됐다. 확실히 자본과 정권은 속전속결이었다.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노동자들은 볼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결사항전이라는 각오와 함께 모두들 적들에게 밀려서 간 것 같은 비참한 심정을 품고서 말이다. 1990년 4월 28일에 이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힘차게 열어져친 볼리앗 투쟁이 시작됐다. 누군가가 말했다. 노동으로 단련된 억센 손에 쥐어진 꽃병 장걸은 우리 노동자의 분노를 싣고 폭력 경찰 면전에 파라산처럼 터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을 가슴에 품고 내달린 우리의 투쟁은 진정 그 어떤 노동보다도 위대하다고. 그랬다. 울산의 현대노동자들은 90년 4월을 위대하게 보내고 있었다. 현대중공호 파업 사태는 다른 현대 계열사의 동맹 파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12개의 현대 계열사 가운데 현대중공호를... 4월 27일 공권력 투입 직전에 파업 지도부는 두 가지 투쟁을 계획했다. 하나는 볼리아 점거이고 또 하나가 하두 투쟁이었다. 공권력 진탈로 노동자들은 거리로 몰려나갔고 하두 투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두 투쟁은 일주일이 지나면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하두 투쟁은 시작부터 확실한 지도부가 없었다. 자연 발생적으로 타오르던 투쟁은 연대투쟁의 가장 큰 힘이었던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조업결정과 함께 급격하게 꺼져갔다. 이날 자유광장을 중심으로 7,8천여 노동자들이 집결하여 집회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두 투쟁은 소규모 산발적인 투쟁만을 제외하고 거의 투쟁력을 상실해갔다. 이제 이 투쟁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모두 폴리앗에 달려있게 되어버렸다. 폴리앗 위의 투쟁 지도부에게 모든 부담을 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폴리앗 위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충분한 준비 없이 올라간 폴리앗 위에서 하루가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다. 정거에 어떤 또또한 목적도 없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여튼 정 때문에 폴리앗에 같이 올라온 조화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은 바로 폴리앗에 진입하는 입구에 경비를 세워놨는데 결국 폴리앗 점거 3일 만에 80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리하여 내려보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있었다. 밖에서 보시면 모르겠지만 그 통 안에 중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간 조화분들을 양쪽 통 안에 분리해서 잠자리를 정하고 있었는데 거의 통이 분리되다 보니까 대화가 자기 통 속에 있는 동지들 간의 대화 양쪽 간의 서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대화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한 명 봐라 기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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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로 서비로야 빨리 내려오다 서비로야 빨리 내려오다 서비로야 민자당 해체 노태우 퇴진 촉구 국민총 궐기 대회가 열렸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독점 자본과 파쇼 정권에 저항하는 전국적인 이날의 투쟁은 분명 4월 28일 폴리앗 점거와 함께 시작됐다. 폴리앗 투쟁에 대한 연대 투쟁으로 전국적인 총파업을 이루어내면서 노동자가 당시에 민주주의 투쟁을 촉발시켰다. 90년 5월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노동자에 의해 촉발되고 노동자가 중심에 섰던 반 독점 반 파쇼 투쟁이었다. 그러나 그 투쟁의 주체였던 골리앗 동지들은 간우지 못할 통안에 눈물을 뿌리며 84미터 골리앗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바로 다음날의 말이다. 1990년 5월 10일 점거 14일째 총파업 투쟁 16일째 새벽 5시 45분 기상 마지막 해도지를 보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지난 14일간의 투쟁을 되새겨본다. 비록 힘에 밀려서 오늘 내려가지만 금년의 투쟁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투쟁의 장을 열었다. 어느덧 붉게 물들어 넘실대는 미포만처럼 이 땅에 노동해방의 붉은 물결이 넘쳐오를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포만의 해더지는 이번 파업기간 내내 유난히 힘차게 휘날리던 대형 노동해방 깃발처럼 빛빛으로 붉는다. 미포만의 해더지 그때까지도 못 내려간다고 울면서 버텨 있던 기억이 생생하고 항상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참 내려오는 계단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계단이 길고 그때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다 울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하여튼 다 울었어요 내려올 때 의외로는 상당히 좀 서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너무 서럽게 누면서 긴 계단을 내려와서 경비들이 사진 찍고 카메라들이 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구호 하나로 분노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구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구호를 감정적으로 구호를 하면서 카메라 치워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때 심정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굉장히 참담한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동지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아주 초췌한 얼굴로 내려오면서 그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증가를 부르고 팔을 높이 힘차게 흔드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들 지쳐있고 한 사람에게 불상산을 맡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회사 측과는 꾸준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좀 이쪽 좀 봐요 좀 큰 소리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들도 오늘 내려오게 된 건 환자들이나 그리고 더 이상의 불상산을 맡기 위한 것뿐이란 그 외에는 다른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속의 한 번 강화에 그대의 여쭈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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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대방으로 환자들의 목격이 반성가되소 우리는 목숨을 맞이하사 아래 해방 해방을 위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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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왕 성공해서 현대중앙가 넘어가 이 뽕왕의 도룡에야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 다 다 살려라 민중계왕으로 여기의 바람과 발신 없는 곳 우리는 목숨 바짝 사랑하리 해방 해방을 위해 두뇌 두뇌을 위해 도중의 밤 성공해서 연대중만 하옵자